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p의 다이나믹 크리에이트 암수를 이용하여 SP5에서 생성한 UDC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UDC1이라는 아이디로 UDC 언더바 컬러 UDC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컨텐트 CM UDC 폴더에 존재하는 컬러 XML 파일이 동적으로 추가하려는 UDC입니다. 이 UDC는 사용자가 인풋 박스에 컬러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한 컬러로 배경색을 변경합니다. 이 UDC는 팔레트의 UDC 카테고리에 UDC 언더바 컬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UDC의 명칭은 UDC 언더바 파일명입니다. 테스트용 화면 파일입니다. 트리거를 포함하고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UDC1이라는 아이디로 UDC 언더바 컬러 UDC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UDC가 추가되고 정상 동작합니다. 즉, 인풋 박스에 입력한 컬러에 따라 배경색이 변경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